자 여러분들 이번 스케줄은 합성 사면타 그리고 루비뽑기 사면타 출발합니다. 맥주 지금 사오셔야 될 것 같애요. 자 가자 합성 먼저 갑니다. 자 쉐인 관우 관우 쉐인 5성 합성 먼저 출발합니다. 쉐인 관우 합성 누굽니까? 자 쉐인이랑 관우 로즈는 네 나쁜 영웅은 아닌데요. 어 로즈 나쁜 영웅은 아니에요. 오케이 로즈 평타정도는 봅니다. 평타정도. 오케이 첫번째 로즈. 자 두번째는 룩이랑 실비아. 실비아랑 룩. 가볼게요. 자 육성합성이네요. 룩 실비아 합성 갑니다. 자 룩 실비아 실비아 룩. 자 그림자단이긴 한데 얘는 그림자단을 탈퇴한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얘는 그림자단을 탈퇴를 해야 돼요. 아 얘는 제명을 시켜야 돼. 어 얘는 제명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네. 음 자 발리가 안나고 얘가 대신 나왔네. 쟤인 조금 난감합니다. 자 그리고 육성합성 갑니다. 쉐인 백각 백각 쉐인. 이번엔 좋은거 나오겠죠. 확인합니다. 쉐인 백각 백각 쉐인. 누구? 린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초보분한테는 리나만큼 좋은 힐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원탑! 힐러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나 축하드립니다 자...사형일텐데 자 그리고 루비 뽑기 3엔타에요 중요합니다 3,2,1 오늘 좀 계란이 많은데 이제부터는 안나올겁니다 확인갈게요 구매 자 첫번째 루비 뽑기자 한개! 두개 살았다 자 걔를 안넣은거부터 난 이미 산거야 자 두개 좋구요 첫번째 카드부터 오픈갑니다 누누 아...두번째는요 와... 링링까지 왜이럽니까 이거 나 재료들 말인데 자...세번째는요 에이수! 말고 에반 첫번째 루비 뽑기 조금 아쉽게 마무리 됐구요 두번째가 봅니다 에반은 키우세요 자 두번째 루비 뽑기 갑니다 자 두번째 루비 뽑기 골카가 한개! 두개네요 살았다 자...계란 안나오면 산거야 두개... 첫번째 카드부터 오픈 아수라 초보한테 필요없는 영웅인데 아수라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놔두셔도 되고 아니 합성해도 되고 첫번째 아수라 두번째 관우는 좋지! 관우는 초보한테도 좋고 뭐 고수한테도 좋고 관우는 축하드립니다 세번째 이쁜이까지 소교까지 자...일단 뭐 그렇게 나쁜 영웅은 아니지만 우리는 뭐 바라는건 이거 아니니까 일단 조금 아쉽구요 마지막 세번째 루비 뽑기 갑니다 가자 마지막 골카가 골카 살았다 계란 나오지 않네 막판에 골카 두개 아 두개씩 나오면 다행이다 진짜로 확인 첫번째 한 번 잘 쓸闊을 수umin 리엔 말고 첫 센 두번째 안돼 막장 αποvate 때문에 안돼 두번째 카르마 말고 유신 마지막 바로 수고했습니다 안녕